청년 창업집 이열파스타집에 와서 그 맛의 진가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업자라도 지금 많은 상태로 대단히 용기가 있는 청년들이 있네. 이게 뭐라 그랬지요? 차돌메콤 크림 파스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하니 맛있네요. 다들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니 좀 얇게 썰어가지고 볶았구나. 저 같은 애들 너가 싹까면은 그럼 누굽게 만나면 안 돼. 너네도 쇼업할 때 조심히 생각해 보게 돼. 너네도 쇼업할 때 조심히 생각해 보게 돼. 원래는 쇼업할 때 그거 빨리 안 돼. 내 친구는 쇼업할 때 그거 인터넷으로 생각해 보게 돼. 너네도 너. 우리는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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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오늘 바닥에 머리를 하고 가질수 있냐, 이런식으로 요리해드리는 게 아까 저 혼자서 물을 낼 수 있게 지금 얘가 더 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많이 먹어요 엄마의 너 빨리 엄청 저리해야 정복구가 아직 되긴 했어요 집에서 먹는 sliced pork its 그것이 그럼 왜 이렇지? 막막해야만 소스에 찍어서 먹어서 ăn 식사에 조금씩 먹으러 왔었다는 것 같아요 잘 먹으러 왔어요 제 Greg 1시 반 침대 준비를 할 수 있는 음식 비주얼 아 그 같아 그게 그 내용이 내용을 해야지 내용도 나와 내린이가 아무 편을 살려서 화분을 보게 돼 아 맛있어 낼 때 맛은 다 있어 오, моло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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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급이야 등등급보다 없어 왜? 왜? 근데 그 물기 왜 라지가 안좋는데? 라지가 안좋은데 라지가 안좋은데 라지가 안좋은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정신에서 어떤에 맞춰서 전주인공으로도 물어가지고 라지가 안좋은데 라지가 안좋은데 라지가 안좋은데 더 이기겠지 음 나 좀 안좋은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근데 0.4이라고 하면 그래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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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양이 반에 3일수를 덴 줄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마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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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4일수를 주문했다고 아, 나 그냥 태어봐요 아, 아예 침해 소프트 할래서 랜지에 들어왔는데 한 번에 있어 그럼 먹을 수 없이 왜 이렇게 렌즈를 사비로 해줄 렌즈를 어떻게 묵을 수 해 그냥 포추를 안 해 그냥 거의 재밌는 게 그거 이름 집이야 아, 그럼 두머맛 나도 먹다есь 그리고 먹게 zuge eran excess 언제 얼마 안에서? 하나 만들어놨어 아직 시킬렸는데 만나기를 한 번 해볼까요? 2주 예정 오, 안 돼? 네. 두 달콤하고 맛있어. 두 달콤이랑 두 달콤이 소키라고 하는 게 약간 단점 있어. 두 달콤이 하나. 두 달콤을 두 달콤하고 와, 이거. 이게 이쁜가 안 되는 게, 마취 안 해요. 언니가 왔어. 아니, 마취가 정신이 마취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안 될 거 같아. 그냥.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해주실 거예요. 새우도 많이 잘 좀, 흰자장도 이렇게. 아, 여기. 여기. 맛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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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은혜 담백하고 고수해 가지고 가격대비 가성비가 매우 좋은 식당입니다 감사합니다.